지성우 지성우 들려 농부인데서도 부른다 우리 해외사람들의 함숙술의 잘 됩니당 자 여러분 제가 락 개별을 외치는 여러분들은 고 네! 준비됐어요? 네! 갑니다! ROCK AND ROU!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저희의 소원아버스의 개념입니다. 저의 아무나 깨닫는 사랑이 주세요! 저리 해가 치고 일어날게요! 도시의 별이 뜨면 아 지금 말해줘! 나를 변신하지 그 손엔 에너지 워킹사! 역시 돈은 지쳐버려 느렸을 못해도 지금 죽여하지 않아 모든 밤은 네 맘대로 돌아 오오오오오 나는 신대에 라멘 12시가 너도 깜짝이야 오오오오오 나는 신대에 라멘 12시가 너도 깜짝이야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예! 여러분들 저희는 엔드차 아포마에서 8월 11일까지 공연을 하세요 저희는 항상 이곳에 있으세요 여러분들 꾸준히 많은 사람 부탁드리구요 저희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때까지 꾸준한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밤새 도로 보라 여 asleep YOUR глаза 문을 닫아 줍는 짜리 없어 오늘 밤이 놀아 놀아 연애장 부분을 닫아 놀아 놀아 죽음 따윈 없어 오늘 밤은 흐러들고 놀아 유기부로 처져버려 내 발로 지쳐봐 나는 실망씩 엮어버리고 오늘 밤을 네 맘에 놀아 오오오오 나는 실내라벨 12시간 넘어도 차 오늘 힘들어 오오오오 나는 실내라벨 12시간 넘어도 진행하지 않아 이 발로 칠을 구덩혀 우리 어서 던져 송이 울리면 기자로 시계를 닫아 오오오오오 나는 실내라벨 심내라벨 12시간 넘어도 참들지 않아 오오오오 나는 실내라벨 12시간 넘어도 진행하지 않아 오오오오 나는 실내라벨 오오오 나는 실내라벨 오오오すల себе 오오오 난 실내라벨 오오오 나는 실내라벨 오오오 나는 실내라벨 오오오 날all 저희 약속 참 카 fan 용 Claudia 앵콜 자, 보여주시죠 마지막 인사드려야죠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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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을 한 번 해줘요 앵콜은 제가 다른 돈에서 받고, 돈에서 전화 불러서 원래 저희가 스페셜 카테고리 없으면 앵콜 3곡을 해요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신나게 놀 때 또 한 번 부러오시면 그때 놀 수 있어요 그쵸, 다른 곡으로 그때도 아직 못 들으신 곡이 또 있습니다. 그때 함께 또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는 평범한 직장인팬드 6시 재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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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